모든 것에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뭔 줄 아나? 시간이지. 시간이 흐르면 어떤 새로운 것도 공식이 돼버리지. 최첨단이던 기계는 버려지고, 심지어는 언어도 사라져. 거기엔 인간도 예외일 수가 없지. 그런데 자네, 내게 그런 질문을 하는군. 아무리 새것이라도 오래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이 지나치면 이렇게 쓸모없는 것이 되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시대가 나보다 앞서가 버렸다는 거야. 난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지. 오늘 배운 게 내일 무용지물이 돼버렸으니까. 내가 그걸 피해갈 수 있냐고. 답변은 훗날 자네에게 듣도록 하지. 자네도 곧 그 답을 해야 할 때가 올 테니까. 업소입니다. OBSOLATE With the popularity of email, it seems as though sending letters by post has become obsolete. The sad part about electronics is once you buy it, it is obsolete. 별빛어차 없는 길 빛이라고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 걸어도 가다 번갈